고생하셨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아유 덕분에 관광 엄청 잘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 네 안녕하세요. 지금 말씀해주시고 계신 분이 지금 샤타고님 맞죠? 네 지금 초대해드리면 될까요? 네네네 시작해봅시다. 제가 오늘 구경할 수 있는 거라든 체험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아 그냥 그냥 체험한 게 없겠다. 스포 스포 금지 스포 금지. 자 들어왔습니다. 일단 제가 이제 컨셀레이션 피닉스라는 여객선으로 제가 허스턴까지 안내를 해드릴게요. 아 네. 와우. 일단 이것도 여객기 중에서 한 종류라고 하는 이제 컨셀레이션 피닉스라고 하거든요. 컨셀레이션 피닉스. 고급형이어서 VIP 수송할 때. 어 이거 뭔가 전투기 같은 게 붙어있는데 이거 탈출 포드인가요? 아 그거는 이제 함재기 같은 건데 지금 사출은 안 돼요. 아 사출은 안 돼요. 한번 타보자. 어 잠시만요. 아 잠깐만. 오 잠깐만. 사출 된 줄 알았다. 잠시만요. 지금 해적이 한 명 있어가지고. 해적이 있다고요. 나도 나도 죽여버립시다. 어디서 까불어. 제가 막 총도 좀 쏠 수 있나요 여기서? 터렛에 앉으셔가지고 쏘실 수도 있어요. 터렛은 어디 있나요? 여기 중간인가? 바로 뒤에. 네. 일단 뿌리칠 수 있는지 한번 컨텀을 계산 다시 해볼게요. 지금 제가 여기 여기 타고 있죠. 저기 빨간색이 저기인가요? 네 1번으로 이제 락온을 하시면 돼요. 1번. 락. 뿡뿡. 우와 예. 신난다. 잠시만요. 지금 검문이 와가지고 잠깐 세워야 돼요. 경찰 NPC들이라고 삼선에 마약 같은 거 싣고 이제 검사를 하거든요. 쟤네들이 이제 검사 끝났다고 가봐도 좋다고 말하면 그때 출발합니다. 그냥 출발해버리면 이제 해적이 되거든요. 착륙할 때 저기 뭐 승인받는 그런 거랑 비슷하게 검문 있겠습니다 하면 서가지고 검문 받고 그냥. 아 이제 떠났네요. 다시 출발할게요. 네 갑시다. 아 그리고 이것도 럭셔리십인데 한번 내부 한번 구경해보세요. 네 네. 가는 동안 지루하니까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주선 내부를 구경할 수 있어요. 아 근데 이거 잠을 자는 게 의미가 있나요? 잠을 자면 이제 그 자리에서 저장이 됩니다. 아 마인크래프트 식으로. 그 뭐 안에 방이나 그런 것도 다 있을 거에요. 유리창으로 된 코피 사방에 달린 기총별을 보면 시대는 디레인데 제골은 함선 제골이 지금 가능하고 이제 다음 분기에 앞에 보고 내려가시면 아 내려가면 이거. 잠깐만요. 왜 죽었어 이거. 어 뭐 뭐 뭐 하셨어요. 어 이거 어디야. 아 이건. 아 미안해요 지금 어디서. 어 다시 출발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왜 죽었어 이거. 아 운항 중에서는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면 이제 걸려가지고. 아 아 미안합니다.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완전 개트롤 했네요. 어차피 이런 건 익스퀘어 저희도 많이 겪어가지고. 아 미안합니다. 계속 서버 쪽도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. 어 일단 제가 경치를 보시라고 여기를 열어드리는데 뛰어들이지 마세요. 진짜 뛰어들여지니까. 네. 노란선은 넘지 말아주세요. 날아가요 진짜. 그냥 죽어내린다고 이야기를. 아 네. 아니요 사람들이 제가 뭐 할 때마다 지금 자꾸 뭐라고 하니까. 일단 뭐 뭔 짓을 하셔도 일단 허스턴에 도착하고 하도록 하세요. 우와 지금 도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일단은 제가 지금 범죄 레벨 때문에 허스턴에 갈 수 없어가지고. 아주 우주 이성균이란 말인데요. 우주. 하하하하. 이게 여기 이제 이번 패치로 착륙이 되게 힘들어졌어요. 허브모드라 해가지고 이제 중력을 좀 많이 받게 됐거든요. 여기서 우리가 터지면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죠. 네 긴장되시겠어요. 화이팅입니다. 요거 요거는 터지면 내 책임 아니에요? 하하하하하하. 아 근데 원래 어느 정도 이렇게 까다로움이 있어야지. 이 재미를 느낄 수 있단 말이야. 그냥 너무 낭랑하게 쉽게 착륙되고 이러면. 인터스텔라에서 도킹하는 장면이 재미있는 이유가 그거지. 아슬아슬함. 오우이성 sabe? 오어 내려가다가 엘리베이터에 끼어서 갑자기 박 휘나면서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? 엘리베이터 안 쓸거에요. 그냥 이거 열어서 나가요. 뒷문 열어서? 어 이거야. 살았다. 이게 결심식 착륙 방법입니다. 그.. 높여심일 수 있지만 여기서 제가 뭔가 끼워가지고 막 죽는 그런게 떠오르거든요? 여기서 빨리 자가지고 세이브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? 아 여기 이제 착륙하셨으면 세이브 되셨을거에요. 아 세이브 된거에요? 죽으면 이제 허스턴에서 잠시만요. 지금 누가 말하기로는 함선을 제가 소환해야 저장된다는데 여기서 소환 한번 해볼게요. 자 지금 제가 오리진 325A 요거 생일선물로 받았어요. 차를 뽑아주셨어요 생일선물로. 그래가지고 이거 리트라이브 누르면 탁성 오는거죠? 6번 덱에 나왔던데 한번 구경좀 하고가 될까요? 네네. 같이 가죠. 와.. 여기 내 차다. 탈라면? 그럼 이거 제가.. 한번 함재기 해보실래요? 네네네. 제가 조정할게요. 여기선 터져도 사실 허스턴에서 아니면 불안하니까 함재기 착륙까지는 제가 할까요? 아뇨 아뇨 아뇨. 이거 제 차입니다. 진짜 해보실래요? 계속 해보실래요? 차와 마누라는 빌려주는게 아닙니다. 자.. 그럼 이제 출발하면 되나요? 네네. 스페이스가.. 1위죠? 스페이스로.. 네. 오케이. 마우스에.. 오오오오오오오.. 아.. 어.. 시작부터 미치도 느낌. 뭐야 뭐야 뭐야. 왜이래 이거. 왜이래. 뭐에요. 뭐예요. 뭐에요. 안 돼! 예상됐지? 아니, 아니, 뭐 이상해 이거. 아무것도 안, 스페이스 한 번 눌렀는데 이렇게 됐는데? 아, 중력 때문에 이게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거든. 아이씨. 이거 터지면 이제 못 부르죠. 시간 걸리죠. 그러면 그냥 얌전히 타고 갈게요. 왜 세이브가 안 됐지? 네? 어? 해적 아닌 팔뿡이에요? 예, 해적 아닌 거예요. 진짜 호아 요트 비자체. 와, 이거 디테일 봐. 자, 그럼 이제 안쪽 한 번 눌러보죠. 네. 렛츠 고. 대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 샵.대마시안.com